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씨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취했네요. 운동권 출신으로서 강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한 송영길 씨의 20년 친구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물주 역할을 톡톡히 한 겁니다. 그 물주 역할을 톡톡히 해온 사람이 법정에서 한 정언이기 때문에 더 빼앗은 부분이 있는 거죠. 5천만 원 스폰스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법정에서 송영길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조선일보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송영길이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뽑은 거죠. 중앙일보는 또 완전히 다르게 뽑았습니다. 송영길의 20년 친구는 5천만 원 수표를 은행에서 바꾸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전달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보고 조선이 보는 시각하고 중앙이 보는 시각을 다르게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어쨌든 돈을 준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구체적인 그런 정언이고 그것이 이제 송영길 씨한테 아주 빼앗은 그런 정언인 거죠. 송영길 전 대표의 20년 직위로 알려진 김 씨는 법정에서 강래규 전 상임감사의 요청에 따라서 지인에게 천만 원짜리 수표 5장을 빌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지인의 회사 A은행 서울 이수역 지점 등에서 5만 원 끈으로 교환해서 직접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가인 박 모 씨에게 전달했다. 이제 사업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 미들맨들한테 주게 되면 배달사고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직첨 뭐죠. 송영길 정당 대표의 보좌관 박 모 씨에게 전달한 거예요. 물론 이제 박 모 씨가 전달 안 하고 내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강래구가 요청했고 지인의 여러분들 돈을 빌려 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보좌관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검찰 수사 과정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짜여졌기 때문에 12월 8일 날 송영길 씨가 검찰의 그토록 여러분들 바라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날 검찰 측의 주신문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20년 직위는 전당대를 한 달에 앞둔 2021년 3월 중순에 서울 서래마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강래구 전 상인감사로부터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 고속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강래구 전 상인감사가 캠프가 어렵고 밥값이 없으니 형이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두세 차례 얘기를 했고 선거조직 본부를 구성하는 데 직책을 맡아달라 등 구체적인 자리도 제한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자리를 맡을 수는 없고 친구인 송영길 전 대표를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차에 더 늦으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급히 4월 17일 전화해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계좌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4월 19일 수표로 받았고 직원 두 사람에게 지시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저 역시도 같이 은행 세 군데를 거치 현금 5만 원권 두 다발 천만 원을 봉투에 하나씩 넣어서 봉투 5개를 양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개인 법인 차량을 타고 여의도 송영길 캠프에 방문해서 박 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참 청취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전번에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가 나는 지금 자가집도 없고 공무원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고하는 그런 재산이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이 그 나이에 지금 4억 하고 집도 없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제 정치를 하면 이렇게 이제 돈을 돈을 만들어 써야 될 때는 있고 하니까 자기 돈이 좀 있으면 또 자기 돈을 또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네요. 나중에 정치라는 것이 여러분들 다 문 앞에 서면 카메라 기자들이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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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지만 다 관직에 끈이 떨어지고 나면 다 넓게 되고 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돈들이 없으니까 참 그 문제네요. 직접 전달한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보좌관에게 전달해야 배달사고가 터지지 않고 정확하게 송영길 전 대표한테 보고하고 정식적으로 잘 쓰일 기대감에서 보좌관을 만나서 전달했고 경선 자금으로 용도를 환정해서 본인이 제공했다 변호사들하고 다 상의해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갔겠죠. 세상에 참 5천만 원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친분이 없으면 이렇게 5천만 원 정도를 제공하기는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선거판에 뛰어들게 되면 나중에 막판에 돈이 필요할 때는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표가 아쉬울 테니까 이렇게 사건이 될 줄은 몰랐겠죠. 송영길 씨가 또 해단식에서 이 김모 씨에게 지금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대권 고지에 아주 근접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나눠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일단 공정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씨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미래일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다는 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이런 민주당 측이 쓰는 그런 땡깡이라든지 그 양반들의 그런 권력 게임 같은 걸 보게 되면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전혀 여러분들 방어 대비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선거를 조작해 왔던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 윤 대통령 입장이고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민주당이 200석이 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주 조심스럽게 지방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165석이 되는 거고 아예 조작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180석 190석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회계모니 를 누가 지고 있느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지고 있는 거죠.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도. 그런데 이제 송영길 씨는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끈이 다 떨어졌고 송영길 전 당대표가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거나 송영길 전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당대표는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월 8일 날 송영길 중앙지검 출석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법 처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94%가 송영길은 사법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참 송영길 씨는 잘해왔는데 이런 586 운동권 출신 중에서도 가장 선두주자고 586 운동권 출신으로서는 아마 당대표를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 이후의 사람은 없죠. 우상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당대표까지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참 인생의 길고 짧은 것은 돼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주변 사람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모든 것을 다 압축 요약하게 되면 송영길 전 당대표가 피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은 그 두 가지 선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